Hi, this is Jane.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혹시 해외 국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다면 이 영상 꼭 보고 가세요. 저는 컨퍼런스 부스 지키미, 세션 스피커, 참석자 등등으로 컨퍼런스 참석을 했었는데요. 공정업계나 내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설레고 재밌더라고요. 특히 경쟁업체 부스 기웃거리기.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은데 나중에 풀게요. 자, 그럼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기 위한 영어 표현들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참석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어 표현들과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참석자로 나는 간다. 아무리 참석자라고 해도 수동적으로만 참여를 한다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쌓고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장소, 컨퍼런스 장소 뭐라고 할까요? venue, venue라고 하죠. place, location도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은 venue라고 불러요. 등록, 뭐라고 할까요? registration, 컨퍼런스에 참여하려면 등록을 해야겠죠? conference, registration, 전시홀, 뭐라고 할까요? exhibit hall, exhibit hall. 여기서 발음 주의해 주실 거. x랑 h가 같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이거는 z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exhibit, exhibit. z에 엑센트가 들어왔죠? exhibit, exhibit hall. 기조연설자, 뭐라고 하죠? keynote speaker, 말 그대로 keynote speaker. session speaker는 말 그대로 session speaker. 참가자, 뭐라고 할까요? attendee, attendee. 공급업체, vendor라고 하죠? 말 그대로 vendor이라고 합니다. vendor. 자, 이제 기본 단어를 숙지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기본 표현들 보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장소에 왔어요. conference venue에 왔습니다. 듣고 싶은 세션들도 다 표기하고 준비를 해서 왔는데 보니까 컨퍼런스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열리고 있네요. 내 컨퍼런스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봅시다.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물어서 컨퍼런스,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을 다 했어요. 목줄도 받고 그리고 이제 굿즈도 받고 등등등을 다 챙겨서 보니까 어? 여기 장소 지도가 없네요. 보통은 앱으로 요새는 다 제공을 하긴 하는데 손에 쥘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편리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여기 컨퍼런스 장소 지도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I have a map of the venue, please? Could I have a map of the venue, please? Could I have a map of the venue, please? 혹은 아주 간단하게 Do you have a map? Do you have a map? 자,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약간의 시간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키노트 스피치를 꼭 들어야 되는데 몇 시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키노트 스피치, 기조연설 몇 시에 하나요? What time does the keynote speech start? What time does the keynote speech start? What time does the keynote speech start? 다음 표현 컨퍼런스 뭐 3일차 되는 날까지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거기 뷔페 음식을 먹기 싫을 수도 있어요. 좀 나가서 뭐 있나 좀 볼까? 어떻게 물어볼까요? 근처에 점심 먹기 좋은 식당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place for lunch nearby? 저는 이 질문을 경쟁업체 부스에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경쟁업체 부스에 잠깐 들렸었는데 저를 알아보고서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실제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스브레이킹도 되고 살짝 친해졌었어요. 자 지도를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행히 저기 인포데스크가 있네요. 저기 가서 여기서 전시홀까지 어떻게 가나요? 물어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exhibit hall from here? How do I get to the exhibit hall from here? How do I get to the exhibit hall from here? 오, 늦지막한 시간. 어?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보통 이런 컨퍼런스 베뉴에는 charging station, 충전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자 어디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휴대폰 충전 어디서 하면 될까요? Where can I charge my phone? Where can I charge my phone? Where can I charge my phone? 자 그리고 저녁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원수 제한 혹은 특정한 클라이언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나도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저녁 행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나요? Are the evening events open to all attendees? Are the evening events open to all attendees? Are the evening events open to all attendees?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네트워킹 이벤트 다 꼭 등록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어봅시다. 네트워킹 이벤트 어떻게 등록하나요? How can I sign up for the networking event? How can I sign up for the networking event? How can I sign up for the networking event? 자 이제 굿즈를 챙기고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Exhibit Hall을 가보겠습니다. 전시홀을 갑니다. 여기서는 제품 데모도 보고 거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내 회사 소개도 할 수 있고 파트너십도 모색할 수 있죠. 아주 소중한 기회인데 여기서 쓸 수 있는 표현들 보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제품 데모를 좀 보고 싶은데 요청해 볼까요? 제품 데모를 보여주시겠어요? Could you show me a demo of your product? Could you show me a demo of your product? Could you show me a demo of your product? 혹은 짧게 Could you show me a demo? 아니면 Could you demonstrate? 자 마음에 드는데 직접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무료 체험판이 있나요? Do you offer any free trials? Do you offer any free trials? Do you offer any free trials? 무료 체험 Free trial 오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이랑 추후에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전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요구해봅시다. 명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May I have your business card? May I have your business card? May I have your business card? 이렇게 명함을 받으시면은 뒤에 무엇으로 연락할지 적어두면은 나중에 기억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 카드도 줘야겠죠? 이건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 이메일 주세요. Here's my card.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Here's my card.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Here's my card.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이럴 때 명함만 줘도 되는데 뭐 본인 회사 스티커나 브로셔 이런 걸 같이 껴서 주면은 그 사람한테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혹은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은 너무 아깝죠? 뭔가 인터랙션 하면서 이 사람이랑 좀 더 타이트하게 연결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링틴에 추가를 하시면은 내 네트워크도 넓어지고 나중에 연락하기도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함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보낸 이메일이 스팸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링틴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되거든요. 링틴에 추가해도 될까요? Can I add you on LinkedIn? Can I add you on LinkedIn? Can I add you on LinkedIn? 분위기도 좋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눈치껏 팔로우업을 약속하고 다음 부스로 이동해주세요. 제가 팔로우업 이메일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ll send you a follow-up email with more information. I'll send you a follow-up email with more information. I'll send you a follow-up email with more information. 행사 후에도 연락하시죠. Let's keep in touch after the event. Let's keep in touch after the event. Let's keep in touch after the event. 이 뒤에 팔로우업 이메일 작성하는 거는 이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항, 호텔 등등에서 쓸 수 있는 표현도 필요하다? 이 영상 보시면 돼요. Have fun at the conference.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See ya!